안녕하세요. 피지컬 뷰티입니다. 오늘은 제 2의 심장인 종아리 강화 운동과 붓기를 빼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 앉아 다리를 일직선으로 펴준 뒤 미리 준비해둔 공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종아리를 올려둡니다. 반대쪽 다리를 올려 무게를 지지해주시고 스트레칭하는 발의 앞꿈치를 향하게 들어주신 뒤 다리를 위, 아래,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줍니다. 위 동작을 30초간 진행하여 주세요. 스트레칭이 끝났다면 종아리 운동의 대표 운동인 카프레이즈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미스 머신에 알맞은 무게를 설정해주시고 발을 둘 곳에 원판이나 블록을 깔아준 뒤 의자에 앉아 스미스 머신 바벨을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. 블록 위에 앞꿈치를 올려두시고 뒤꿈치를 충분히 내려준 후 종아리 근육을 이용하여 까치발을 하듯 뒤꿈치를 위로 바짝 들어줍니다. 이때 너무 빠른 속도로 종아리 수축시 근육이 놀라 쥐가 날 수 있으니 최대한 반동을 줄이고 천천히 수축과 신전을 진행하여 주세요. 카프레이즈 동작은 기호에 맞게 앉거나 서서 진행할 수 있는데 시티드 혹은 스탠딩 카프레이즈의 경우 집에서 진행시 덤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시거나 무게를 늘려주신 뒤 책을 겹겹이 쌓아 앞꿈치를 올려주시고 진행하셔도 휘트니스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카프레이즈 동작과 매우 흡사한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카프레이즈 동작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목의 유연성 및 운동 동작 시 가동 범위 확보에 매우 좋은 동작이니 꼭 한번 진행해 보세요.